지난 4월 죽은 돼지의 뇌세포를 되살린 네나드 세스탄 미 예일대 교수가 올해 과학계 10대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올해 인물 10인을 발표하며 세스탄 교수를 삶과 죽음의 정의에 도전한 신경생물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스탄 교수는 죽은 돼지의 뇌에 혈액과 비슷한 용액을 공급하고 6시간이 지나자 일부 신경세포와 혈관세포 등이 기능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구글과 함께 양자컴퓨터칩 시커모어를 개발한 존 마르티니스 미 유시 센터바버라 교수, 환경문제 각국 정부가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도 10대 인물로 꼽혔습니다.